세트 미술은 이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짱 이쁘다 컨셉 좋은데? 아이유네 쪽은 뭐래? 이담측에 연락해보긴 했는데요 지금 아이유님 일정이 꽉 차있으시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연락해볼까? 대표님 직접 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 그래 지은이랑 친하니까 내가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유님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 알았어 왜 이렇게 하면 돼 지은 해 진짜로 친해 응 네? 아 네네네 아이유씨 네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 노래 뮤직비디오 찍는데 혹시 주 우리 같이 한 노래 뮤직비디오 찍는데 혹시 주 우리 연락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랑 노래만 흘러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?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혀 도망 돼 네 맘엔 어떨까? 걱정만 어떤 단어 쓸지 I don't know 어떤 말을 알지 I don't know 나는 왜 이럴지 I don't know I don't know 어떤 단어 쓸지 I don't know 어떤 말을 알지 I don't know 나는 왜 이럴지 I don't know You'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Body language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Girl just give me some your time 너로 보면 손에 땀나 긴장 크게 한번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 잠시만 지은이 모르는데 그때 대표님이 직접 말씀 나누셨다고 나한테 전화로 온다고 그랬는데 이럴 리 없는데 근데 뒤에 아이유님 파트가 엄청 긴데 어떻게 아 그러네 아 그러면 뭐 일단 사람 많으니까 아이디어 내서 해결하고 네 우리끼리 하죠 뭐 하면 돼요 일단 해보죠 일단 네 오케이 갑시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 나도 걱정 많이 맘을 조금 할 것 같아 내게 좀 더 다가서 볼까 고민해 매일 밤 길거리를 갔다 보면 계속 계속 내 생각이 나 이런 내 모습이 왜 낯설까 번역기 위에서 헤매는 네 손가락까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 오케이 바디 랑귀지도 나는 괜찮아 또 생각 안 나면 그냥 웃어줘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오늘 밤 오케이 내가 나쁜 남자처럼 보여도 너를 볼 때면 맘이 열어줘 I want a money fat out of your heart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